안녕하세요 모자를 벗고 안녕하세요 민혁입니다 혼자 방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일단은 제가 이거를 계획하게 된 이유는 보통 저는 볼링 치는 거 외에는 집에 거의 방에 있는 시간이 한 80%이기 때문에 방에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저의 항상 영역 구간인 이게 전부입니다 이 침대를 CCTV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계속 진동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걸 찍기 위해서 방정리를 하기엔 조금 무리 되었고요 그래서 새로 산 공기청정기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음 핸드폰에 고래 따있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떼지 잠깐만요 이거 어 네 침대입니다 일단은 안 씻고 제 침대 앉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제 업그레이드된 뭐디 업그레이드된 이거 뭐라 그러지 화장대 화장품은 없지만 화장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저번에 입양한 조그만 고래 친구 이거는 또 여기도 고래가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것도 거울도 보내주셨어요 팬분께서 주셔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거 꺼놓는 얘가 이거는 이렇게 띵 띵 띵 띵 띵 그래서 보통 파란 불빛으로 켜놓고 그 다음에 잘퇴되면 끕니다 이렇게 바로 꺼지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귀여운 고래 근데 냄새가 진짜 좋아요 이것도 팬분이 선물해 주셨어요 여기 여기도 고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고래가 있습니다 녹으면 콩카에서 많이 보셨죠 이 고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래도 어이구 이 고래 다 잡히죠 나 화면에 이 고래도 있고 그 그 오늘은 그 또 미리 뭔가를 앨범 저희 앨범은 아닌데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녹음 두 곡 하고 녹음 두 곡 하고 또 뭐 있지 아 AAA 준비하고 지금 너무 못생겨서 사실 별로 찍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아 AAA도 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연습한 댄서들이랑 기현이랑 우리 매니저랑 같이 볼링 치고 왔어요 볼링은 진짜 샘의 낙인 것 같아요 이대로 이렇게 있으면 그 엄마가 보고 있다면 등짝 스미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음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저쪽에도 그 침대 위에도 그 스프레이 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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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필로미스트 이라 있어 있는데 저기 너무 지저분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졸리거든요 근데 막상 쌍꺼풀 치는거 봐 근데 막상 또 자게 누우면은 샤코 나오면 잠이 안해요 일단 이따 맵시다 잠깐만 콩카 갔어 3시 37분이니까 민혁씨도 못 챙기고 기현씨도 못 챙기고 1월 1월 1월도 못 챙기니까 3월은 후속씨도 지났고 그러면 오늘은 뭘 쓸까요? 셀카 찍을까? 온갖 예쁜 척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사진은 평생 남기 때문이죠 이렇게 찍는데 오늘은 절대 아니다 싶으면 끕니다 그리고 그냥 공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오늘 나는 오늘 제가 바빴기 때문에 바빴는데 몸베베도 바빴어요 나는 오늘 나는 바빴는데 몸베베도 바빴어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? 나 뜯지 않겠나? 음 음 음 근데 이쯤되면 몸베베도 나 올 새벽에 안오면은 계속 기다리는 거 같은데 아 저 너무 늦게 잰다고 했는데 들어온 거는 아까 들어왔는데 카메라 이제 설치해 놓고 그 팬사인회 해서 선물 주신 거랑 뭐 그런 거 하느라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음 아 아 으 아 스늘 끊는 몸베베분들은 엄청 잠을 자겠구나 여유롭게 여유를 즐겨야지 여유는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이거 혹시 여러분들한테 알람 뜨나요? 그러면 잠 깰 것 같은데 그럼 톡톡 이거 올리면 안되나? 톡톡이 제일 편해서 올려야겠다 안 되겠다 그만 편지 그만 먹어 씻으러 가야겠어요 씻고 오겠습니다 여기로 한 번 그대로 줄게요 요 왔습니다 머리도 감고 머리 관련 제품 같은 것도 많이 발랐어요 뭘 해야 되지? 일단은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시작하긴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아 이 옷은 원호 형이 선물해 준 옷입니다 벨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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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기다려봐 잠깐만요 이게 나온가 이게 나온가 이게 나온가 이게 나온가 이게 났다 네 원래는 그 기현이가 사준 청소기를 돌리려고 했는데 이불청소기를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내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팬분이 선물해 준 게임이에요 근데 소리를 needing profitability 쫙 kommt hop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배근 애들은 도대체 뭐야 컴'n'right, 컴'n'right, 컴'n'right 어디야, girl, let's ride a bike, come on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배근 애들은 도대체 뭐야 컴'n'right, 컴'n'right, 컴'n'right 컴'n'right, 컴'n'right 컴'n'right 컴'n'right. 컴'n'r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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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Professor 배근 이상숙 이번 드렸잖아 아, 이상숙 있을电 reib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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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